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하여 2017년도 상반기 퇴신자 각기 운동을 다음 주일부터 전개합니다. 각 교구에서는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 중에서, 친구 중에서, 이웃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카드에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편지 등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중에 있을 퇴신자 작정의 시간을 기도로써 준비하시고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까지 진행되는 퇴신자 각기 운동에 빠짐없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8대 사명 중 하나인 장래 목사, 성교사, 신학자, 전도사, 그리고 사모 후보생을 발굴하여 이들을 양육하고 후원하는 기관인 별들의 학교 후원회 정기총회가 지난주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1부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2부는 전 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예결산보고, 임원 개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사 세미나가 지난주일 오후에 각국별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사 세미나는 영아, 유아, 유치 및 유년 초등부를 주관하는 교육국과 중고등부 SFC를 가르치는 SFC국에 속한 교사들이 각자 교사로서 받은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한 해 각 부서의 목표와 정책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교사의 사명과 목적의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등촌십교구 고 김종원 성도님께서 지난 25일에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배봉사위원 기도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식당이 설 연휴 관계로 휴무합니다. 교회 식당을 대체하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김밥과 라면 판매 봉사를 하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이자 별들의 학교 담당이신 김대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별들의 학교 후원회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청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영화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 MT가 금주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경향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은 금요일 오후 1시까지 교육관 4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기도회, 신방장 모임,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